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대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50여 명, 피해 금액은 16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부분이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3층 다가구 주택. 지난해 5월 홍성민 씨는 이 집을 1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준 중계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3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 시세를 고려하면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연락이 끊겨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 보니 3억 원이 아닌 6억 원이었습니다. 사기였던 겁니다.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임대인 49살 김모 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만 지금까지 150여 명으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김 씨와 주변 인물 그리고 법인 등이 보유한 건물은 최소 150에서 200채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소송하지 않도록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계획했던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특히 세입자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20, 30대 사회 초년생에다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 특성상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호나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세종시 출범으로 충남에서 세종으로 편입된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충남시 군의 막바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령시는 전체 도유림 9,700여 헥타르 가운데 절반을 보유하고 있고, 보령화력의 잇단 폐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차원 등에서 유치 필요성을, 태양군은 이전 후보지인 안면도의 37%가 도유지라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칠갑산 등 산림자원을 보유한 청양군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금산군, 제종시 출범 전 연구소가 있던 공주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1994년 공주시 반포면 일대 270만 제곱미터에 설립했으며, 충남도는 다음 달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궁동이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활용해 마을을 꾸미는 로컬 디자인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대전 궁동이 선정돼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 환경을 살린 브랜드와 이미지를 만들어 거리와 시설, 대중교통 등을 꾸밀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창업정보와 문화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여 년 전부터 경부선 열차가 지나 대전의 관문으로 성장해온 대전역 일대. 하지만 신도시 개발로 도시발전의 중심축이 옮겨가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근 대전 역세권을 되살리기 위한 개발 사업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전 MBC는 대전 역세권 개발의 청사진과 이에 가려진 그늘을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김지혜 기자입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의 시작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6년, 대전역 일대의 92만 제곱미터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오는 2029년까지 주거와 상업, 문화시설 등이 생길 예정입니다. 개발 사업의 핵심은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을 중심으로 세워질 초고층 복합시설입니다. 최고 69층 높이의 건물 5개 동에 공동주택 987가구와 문화 업무 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막바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대전역 주변 4개 구역에 오는 2029년까지 공동주택 3,6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여기에 대전 쪽방촌 개발로 공동주택 1,400가구가 더 지어지면 5,0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대전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꿈꾸는 대전 도심 융합특구 사업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2년 전 대전역 일대와 옛 충남도 청사 주변이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된 뒤 근거법이 없어 사업 추진이 더뎠는데, 이달 들어 도심 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전시는 2년 동안 구상한 사업 계획을 토대로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줘서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경제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주변의 잇단 사업 호재로 원도심의 분양 경기는 차츰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이 신규로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타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분양 시장도 굉장히 좋아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길게는 6년 넘게 남은 기간에 대전역을 둘러싼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느냐, 그리고 대전시가 도심 융합특구에 둥지를 틀 기업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원도심 재도약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개발에 청사진이 있다면 그늘도 있기 마련이죠. 100년 넘게 서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대전역 주변의 쪽방촌은 여러 개발 사업으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석 기자가 보금자리를 잃게 된 쪽방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간판은 남보여주기 부끄러워 가렸습니다. 빛바랜 고추라는 글자가 가게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91살 임희균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운영한 새마을 방앗간. 장비가 녹슬기는 했어도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김장할 때면 고춧가루를 빠아 내주기도 합니다. 방앗간과 나란히 수십 년 세월을 지낸 쪽방 17가구는 아파트 개발로 지난주에 철거됐습니다. 새마을 방앗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파트 개발로 사라지게 된 삼성시장길 쪽방촌. 하지만 주민 3명은 아직도 이곳에 남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철거 보상금은 방 한 칸에 천만 원 남짓. 이사와 이주 비용을 더해도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이곳과 지하차도를 사이에 두고 110여 가구가 사는 대전 역전길 쪽방촌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시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71살 박 모 씨는 또 짐을 쌓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 일대 쪽방촌에 사는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이들은 개발 논리에 평생의 터전을 내주고는 또 다른 쪽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 동구는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추가 협의를 진행해 합리적인 철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비위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음주운전, 부당 영리 행위를 한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안전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공직 기강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3년 전 도입한 명절 연휴 경로 장애인 대상자 전용 사전 예매율이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로 장애인 사전 예매율은 평균 31.5%로 일반 예매 전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감안한 사전 예매율은 3.15%로 집계됐습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매가 사라지면서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한 경로 장애인 대상 사전 예매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웨딩 촬영 계약금 1,300만 원을 받고 잠적한 대전의 한 유명 웨딩스튜디오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작가인 40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SNS 등을 통해 촬영 상담을 요청한 8명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가량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했고 폐업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했으며 8건의 추가 고소가 접수된 만큼 여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육대회 폐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지역선수들이 단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다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보다 발이 빨랐습니다. 까다로운 공도 이내 맞받아쳐 점수를 챙깁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목에 건 문예경 선수가 주축인 세종시 소프트 테니스 여자 단체전 대표 선수들입니다. 8강전에서 맞수인 충북 옥천군청의 첫 게임을 내줬지만 이어지는 단식과 복식에서 승리를 거둬 여자 일반부 석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인 복식이랑 개인 단식을 우승했으니까는 단체전도 꼭 우승해가지고 3관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우리 지역 선수들은 단체전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펜싱 간판 스타 오상욱 선수가 속한 대전시청은 중결승에서 라이벌 구본길 선수가 포함된 서울 대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났습니다. 홍동열 선수의 무릎 부상에도 팀원들이 똘똘 뭉쳐 결국 승리를 거머쥡니다. 대회 폐막 하루를 앞두고 다관왕을 노리는 선수들의 맹활약 속에 대전은 종합 13위, 세종은 메달 30개, 충남은 종합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의 글씨가 10개 구단 가운데 9위로 시즌을 마치며 4년 만에 꼴찌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화는 그제 롯데와의 홈경기를 마지막으로 58승 80패, 승률 4할 2푼으로 10위 키움의 한게임 반차 앞선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화는 올해 시범경기에서 깜짝 선두에 올랐지만 정규리그에선 외국인 선수의 부진, 빈약한 득점권 타율로 계속 하위에 머물렀고, 수베로 감독 경질 이후 최연호 감독 체제에서도 반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시환, 문동주가 투타에서 핵심으로 자리잡은 점은 내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인 아성다이소의 경기 남부 충청권 물류 거점이 세종에 세워집니다. 아성다이소는 3,5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그린 산단 6만 6,59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15만 4,710제곱미터 규모로 세종허브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종허브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시설로 내년 6월에 착공해 2026년 완공 예정이며, 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내일 세종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세종시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15개 기업 인사담당과 구직자관, 현장 채용면접, 창업과 구직상담, 창업자 플리마켓 등 40여 개 부스가 마련됩니다. 또 이력서 클리닉, 모의 면접,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성화대학원인 UST가 국가연구소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합니다. 학교 측은 기존 교명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긴 명칭으로 가독성이 낮고 기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20주년을 맞은 올해 교명 변경을 추진했으며, 공모와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유의 특징을 담아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연구소대학교로 새 교명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영문 약증은 기존과 동일하게 UST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바뀐 교명은 내년 3월부터 공식 사용합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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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